의식해서 그런가?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비춰되니까 이거 보면서 집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서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그러고 보네 체크를 해봐야 하니까 이게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한 학시간씩 보면서 또 틀리더라 보는 거니까 놓쳤던 거를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흑실러에 진짜 좋다 뭐가요? 이 머리카락 흑실러에 진짜 화면발 잘 나와요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틀려갖고 어쨌든 화면발 잘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사진 안 찍히면 얼마나 짜증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잡으셨다 아직 화면에서인데요 뭐